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들었어? 응 못했네 하지말래 하지말래? 응 아빠 좀 아빠라고 뭐 달라? 아빠 좀 쉴 때 하지말래 쉴 때 하지말래 엄마 줄까? 엄마 더 쉴 때 엄마 괜찮지? 엄마 주세요 응 엄마 주세요 엄마 주세요 진짜 말 한마디 맥수야 그렇게 좋아? 엄마 갖고 갈까? 지키고 있는 거야? 엄마 갖고 갈까? 안 돼 안 돼 레스 쉬했어 깜짝이야 엉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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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저거 물고가라 ito 눈에 보이는 데 있어야 돼 또? 또? 또 말고 자냐? 코코 자 거기다 주고 엄마 안 만질게 자 이제 힘들어 이제 맥스 지금 애가 탄다 코코가 뺏어가가지고 엄마 주세요 자 이거 맥스 많이 갖고 놀았으니까 누나 주자 응? 이렇게? 자 태상 슬퍼 코 코 자랑하자 가자 애지 그거 챙겼어? 왜 울고 잘 거야? 응? 누가 졌어 응? 얘가 그렇게 좋은가 봐 코코야 코코도 갖고 왔어? 이건 아니네 이거 이제 그만 가고 누나 그럼 이제 엄마 줘 이제 당장 던지라기 하나 둘째 알려줄래 둘째 둘째 둘째